我在家休息 我在家休息 분석을 하자면 我, 저는요 在가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이고 家라는 아이는 집 같자 다들 아시죠? 집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休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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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 아이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쉬다, 휴식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我在家休息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집에서 쉽니다, 휴식을 합니다 되는 거예요 두 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집에서 쉬어요 我在家休息 我在家休息 되는 겁니다 이후 내용이 궁금하다면 말하자닷컴으로 오세요